오는 23일까지 민관·군경 통합 방어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대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의 침투로 인한 테러 등 특정 건물의 국지 도발에 대비해 제505 여단과 경찰관서 주민이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경보 사이렌 앰플을 활용한 실제 주민 홍보 방송이 불시에 실시되며 거둥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관서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보 사이렌 앰플을 활용한 사이렌 앰플을 활용합니다.